네,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프레디의 시작하기 3D버전 치, 쪼, 알? 게임, 게임 제목이 이건가? 여튼 해보도록 하죠. 이 게임은 총 5가지가 아니라 4가지의 몬스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몬스터마다 맵이 다르겠죠? 처음에는 프레디, 보니, 치카? 그리고 폭시 이런식으로 있네요. 그래서 이게 프레디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지? 이 게임에 볼륨을 좀 낮추는게 좋다고? 아니야 게임은 소리가 커야 재밌어. 스타트! 한번 순서대로 해보죠. 그리고 이 게임에는 엔딩이 없대요. 그냥 게임에는 알아서 꺼야 된대요. 이 게임에는 엔딩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을 다 모아도 끝나지 않는데요. 그래서 그냥 약간 리뷰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야 1분.. 시간 1분밖에 없어? 그 빛을 비추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뭔 말이죠? 야 이 게임 왜 이렇게 무서워! 야 공략, 공략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이 게임? 분명 해보신 사람도 있을텐데?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임에 제가 사실 남자 중에 남자거든요. 알죠? 제가 상남자라는 거 아이템이 랜덤이라서 공략이 없다고요? 그니까 뭘 찾아야 야 시간이 10초밖에 없는데?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0 뭐야? 뭔 소리야? 끝난 거야? 1분 지나면 끝나요? 하아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고? 그니까 그 아이템이 뭔 아이템이냐고 너무너무 부모님이 마트가라고 할 때 응, 그래 마트 가서 사와 이럽니까? 마트 가서 뭘 사와라고 해주잖아! 그 뭐가 뭔데? 뭘 찾아야 되는 게임이야? 아 1분 지나기 전에 오브젝트 5개를 찾아야 된다고요? 불빛나는 물체를 누르면 돼요 이거 불빛나는데? 야 왜이래? 시키는대로 했잖아! 아 두 후에 푸른빛이 나는 아이템을 찾으면 돼요? 아 그 정도야 그 시군중벗기지 그러면 쉬운 게임이었어 별로 안 어렵네요 이 게임에는 난이도 2지 그런게 없어요 야 푸른빛! 파란색인데? 아 이런 아이템을 1분 안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? 아 맞다! 야! 야호! 딜리셔어스 딜리 아 이 2를 눌러야 되네 이 버튼을 마우스 클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와 나 졸라 잘해 어떡하죠? 여러분들 큰일 났는데요? 이 게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나봐요 저는 벌써 두개 먹었어요 어떡하죠? 개쩔어! 그렇지만 여러분들 침착하게 저 비치 설마 저게 프레디비치였구나 진짜 자yty חVer 칼 아 저쪽가야되는데 아아 어떡하지? 저쪽을 가야되거든요 아 근데 못 가겠어 저쪽이었구나 아 방금 뒤에 푸른색깐 있었는데 아 아 아깝다 방금 있었는데 그죠? 아 방금 봤는데 아 아 솜전등 끄면은 내가 안 보이니까 쓰읍 하 들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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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킨 듯 들킨 듯 여깄다 이거 세개 그래 내가 방금 이거 뽑을라 했었어 이 게임의 배경이 뭐냐구요? 야 근데 솔직히 공포게임 대부분의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귀신이 계속 쫓아와요 막 악몽같은거 꿀 때도 배경이 없잖아요 악몽 꿨을 때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학생 지금 이 악몽의 배경은 요런 요런 기타 등등등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오길래 저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맵은 프레디 맵입니다 뭔 소리지? 어 이거 개빌인데? 오케이 네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아 웃음소리나면 근처에 프레디가 있는거래요 내가 알곤 이 게임 엔딩 없는걸로 아는데? 엔딩 있나요? 아 아까 저쪽이라는건데 그러면 찾았다 야 다섯개 다 먹었어! 이제 뭐 해야돼? 다섯개 다 먹었는데? 전화기였네 전화기 아이템 다섯개 이래요 다 먹었는데? 이제 죽으라고요? 그럼 엔딩 봐줘요? 헤이 프레디 레디 레디 프레디 헤헤 프레디 컴 히에 맨 찾기도 힘들겠다 프레디씨 여러분들 소리 알아서 쫄이세요 이어폰 끼신 분들은 이어폰 잠깐 빼시고요 별로 소리 안크네? 줄 그어지면 깨진거라는데? 줄 안그어져있는데? 야 이건 불가능해 진짜 야 이거 1분 안에 어떻게 찾아 이거를 이게 가능하다고? 실패! 괜찮아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자 깔끔하게 접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죠 건담 건담 건담이 말을 건담 하 하하하하 으으!! 깜짝아! 젠나 깜짝 놀라는데? 으씨씨씨 진짜 씨 완벽한 타이밍 빠 jij 아